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현재 가만히 있을 때 950만인데 신물을 아웃레이팅을 버리고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? 그럼 이거를 장착을 해주십니다 950만에서 200억에서 한 7억 7천 정도 썼고 수공이 1000만까지 올랐네 이거 차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다 한 1200까지는 올라가겠다 아마 신받고 이러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? 아우씨 1200까지는 수공이 올라가네요 아 고맙습니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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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